Q. WANTS 정말 날씨가 좋아요 오 캔디다 아이치 줄 것 같다 뭐야 아이돌이야 잘 쫓아지는걸 You never see the lights of me baby When I won't be that room When I won't be that room That thing you heard You'll miss the tint of style So let me tell you, let me tell you Hey, have you heard it or do sensation? Extra, extra, I can't hear you I know you want it, oh, but now it's true The beat is copy, oh, it's good to be you You don't stop me, oh, that mean you should start I feel you dropping, I'll be proud of Hey, let me show you what I want to know too If you give me those two, let me feel something new I can feel something new, yeah One, two, three, four Ex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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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coming for you I know you want it, you know it's true The beat is copy, it's moving you You're trying to touch me, I'm stuck in your shoes I feel you dropping, you'll never see the last of me I know you want it, you'll never see the last of me I know you want it, you'll never see the last of me Baby, I can feel something new I can feel something new I can feel something new Yeah, I can feel something new 감사합니다 정신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꽁! 태꽁! 아이시오 안녕하세요 아이시오입니다 이렇게 예쁜 데뷔축제에 저희 아이시오를 초대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울산에 온 게 너무 행복한데요 여러분들도 아이시오 보러 오신 것을 아이시오가 진심으로 활력합니다 여러분 춥지는 않으시죠? 아 추워요? 아 추워요? 저희가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곡을 또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다음 곡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희 멤버 소개할까요? 네 저희 이름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이시오 흰동미 유미 유미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시오의 반딧불 반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리따울 나 윤태칼 윤 아이시오 나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밌나윤? 큰소리로 즐겁나윤? 네 안녕하세요 아이시오의 건강미 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네 다음 곡은요 두 번째 타이틀곡 샤드위비 이라는 곡인데요 중간에 킬링파트로 이렇게 나오면 우 우 후 예전에 우 우 우 우 하 하 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4번 하 하 하 하 를 4번 하면 핫해 주실겁니다 그런 거 연습해볼까요? 둘 셋 넷 우 우 우 우 우 우 하 하 하 우 우 우 우 우 우 하 하 하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하 하 하 이렇게 3번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처음 들으셨어요? 네 그러면 저희 다음 곡 새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리를 잡아볼게요. 여러분 박수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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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두 번째 타이틀곡 어때요? 스테이트 휠 좋나요? 여러분들 약속대로 확신하게 해주셔서 또 그런 불빛은 귀엽게 너무 이렇게 나와가지고 센스 있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거 지켜주셔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반응이 좋아요. 바로 선물은 저희 저희가 누구라고요? 아이씨 아이씨 캔디에다가 사진이랑 사인을 붙였습니다. 이거 한 사람씩 줄까요? 네. 좋아요. 그러면 먼저 누구를 줄까요? 네. 우리 흰 등이 내리지 못하실까요? 네. 네. 그럼 저는 앞에 손 이렇게 높이 들고 계신 핑크색 페빙 입으신 어린이한테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저는요. 자기 색깔 목도리 하신 여자분 있잖아요. 네. 네. 아까 핫핫핫 따라해주신 것처럼 넘어치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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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네. 내가 아까 하자나 제일 크겠다. 아. 저희도 큰자리로 여자분 처요해주신 분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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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빠르게 한번 해드릴게요. V. V보다 잘 V를 해주셨거든요. 네. 뒤에 V를 해주신 하얀색 패딩에 입으신 저희도 큰자리로 해주신 여자분 네. 네. 지금 처요하시게 네. 아이시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일본 팬분이 오셨어요. 네. 이거 따뜻하게 손난로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마음이 간졌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곡은요. 여러분들이 또 신나게 즐기실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 많은 부분은 크게 따라 아까 전에 보니까 크게 따라 불러주실 것 같아요. 기대를 해보면서 세 번째 곡 아이시아만 신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도 안 추워. 음악 주세요. 메인 여기서 네. 그랬더니 4이라고 기억 안 바래요. 몰라 몰라 숨이도 멋진데 나 때문에 힘들어 심장이 태워지대요 왜 그 많은 악몽이 불에 자유라는 걸 믿고 아까는 못받아서 미안해 친구들만 만나는 날 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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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긴 좀 그렇고 미안해 좀 이따가 나 깨끗해 졸으지 마 바라만 가지 않아 나쁘게 할 수 있게 baby 아직은 또 릴러 내 눈빛이 릴러 아직은 또 릴러 졸으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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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네가 날 더 좋아하게 될 거야 그래도 나에게 연기할래 놀아지 않게 내가 널 좋아하는 맘 모르게 Just get up 바로 나를 쏘아 손ander 나를зы지 마 그녀의ktion 이틀은 사실 ость 색 무릎 박수 아까막힐 것 같아 난 널 보여 와우와우 정신에 떠나 랩매랩땐 난 난 놀라겠는 요 오우 오우 무슨 말이 필요해서 내 손 같기도 색깔 나 자꾸만 봐 자꾸만 이제 날 못 보게 될 거야 너를 쫓아낸 거야 나만 참상하라 우리와 워우 글쓰인 너끔둔 너내로 날 비서다 지는 날 그다다다다다다다 난 너너뛕니 나 랄라 랄라로 나 랄라 랄라 내 머리가 잡고 내 매탕까지 붕붕붕붕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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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사랑은 내게 주게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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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보면 너와 보면 내가 숨이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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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꺼라도 두꺼라도 내가 숨이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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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지않아 너비 쏟아지는 마 그uent 한 번만 네 마리가 언젠가에게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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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envy bang bang 네 ainsi사나 내게 주게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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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에서 나오는 게 엔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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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엔콜이 나올 줄 꼬마의 엔콜을 얻었어요 여러분 아이샤 엔콜 원하세요? 네 그럼 저희 아이샤 엔콜 해보고 가야겠죠? 네 물 좀 마실까요? 저희가 저희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아이씨 네 저희 아이쉬어가 궁금하시면요 인터넷 검색창에 잠깐만 입 좀 풀고요 이렇게 열었어요 저희가 궁금하시면 인터넷 검색창에 아이쉬어 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팬카페가 나와요 저기 들어오셔서 지금 찍으신 거 입이 많이 어울렸죠? 지금 찍으신 거 올려주시면 저희와 많은 소통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이제 마지막 고연하고 갈 건데요 뒤에 또 즐거운 시간들 더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샤가 들려드릴 마지막 고연은 뭐죠? 네 마지막 곡은 내가 없냐 라는 곡인데요 중간에 내가 없냐 라고 하면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네 뒤로 좀 할까요? 저희 그러면 한번 연습해볼까요? 좋아요 내가 없냐 누르시면 돼요 해볼까요? 둘, 셋, 넷 내가 없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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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한 번 더 해볼게요 뒤에 계신 분들까지 둘, 셋, 넷 내가 없냐 좋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저희의 신곡 내가 없냐를 아실 것 같은데요 바로 내가 없냐를 따뜻따끗한 저희의 세 번째 타이틀 곡입니다 네 네 많이 스트리밍 해주시고요 저희 방송 활동할 때도 많이 관심 가셔주실 거죠? 네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댓글 달아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마지막 곡 내가 없냐 드리더를 들려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너를 떠나고 떠나 혼자 뒤늦게 후회해도 잠 못 자 손 네가 미워 난 네가 싫어 차가웠던 모든 기억들 이제는 쉬어버리려고 해 머리 날개는데도 생각처럼 내 마음대로 잘 안 돼 이렇게 아파 널 가난 나란 어떡하라고 또 홀로 남아 하만 이런 게 떠나지 말라고 어제 보면 나 혼자 울었어 새빨과 눈 없는 둥둥이 부었어 이별이 싫어 이리 싫어 나 대체 뭐가 더 쉽건가 난 네가 미워 엄청 해 범인 같지만 눈을 넣어 난 네가 싫어 멈춰 말했던 하지 말라고 범인ㅋㅋㅋㅋ 앨범 우우웅 우우웅 왜 베이비 엑소 어웨 앨범 유그 넌 내가 없냐 넌 내가 없냐 너란 넌 바보 같아 멋진 척 하지가지 해 내가 볼 때 넌 아직 어린애 이번이 마지막 기회 날 잡아줘 단장도 멍하게 잊지 말고 생각도 매일 벌써 내 앞을 떠나려고 해 그게 아니잖아 붙잡아줘야 돼 멍 때리지 마 불어넘차가 봐 그만하자마 후진 말인데 이 말뿐인데 늘어내려 봐 Oh my baby don't go Go away Oh my baby don't go Go away 넌 내가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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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알아주마 또 잡아줘야 해 Oh baby please why 뒤돌아 봐야 돼 You can't go run away You can't go run away 이제 그만 좀 미치게 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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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내가 없냐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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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내가 없냐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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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때가 없냐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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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내가 없냐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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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내가 없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콤 새콤한 시연 사랑입니다 네